하루 10분 주식투자 실전 매매 공부 쉬운 주식 가자 지금 이 시기 오늘은 10월 18일이에요 조금 바닥을 다지고 지수가 반등하는 이 시기에 안정적으로 상승 수익을 낼 수 있는 차트들 지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이렇게 지수가 조금 상승을 해주는데 어떤 종목 내 종목은 가지 않는다 이런 종목들 있죠 또 새로 매입을 했는데 또 가지 않는 종목들도 있고 급등을 바라기보다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해주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죠 자 이번 주 주간 단계 관심 종목이 다 비슷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모트렉스도 마찬가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상승 여기 가이드라인 넘어서고 상승을 꽤 많이 해주고 있고 로보티즈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해주고 있고 드림텍 이렇게 넥센타이어 이렇게 또 많이 상승해주고 있고 에이프로 또 상승해주고 있고 현대 일렉트릭 지금 가이드라인 돌파 직전이고 오토웬 이렇게 지금 이틀째 큰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금방 순식간에 지나갔지만 뭔가 좀 공통점을 배견했을까요? 우선 지수 상승에 따라서 급등이 나오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다 자 첫 번째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전으로 9월부터 10월 초까지 상승이 한번 나왔다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그 상승이 전 고점을 돌파했다가 첫 번째 공통점이에요 자 모트렉스도 보면은 9월달 상승 전 고점 돌파가 있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전 고점 돌파 9월달 이렇게 이 회석 음령 안쪽이 9월달이죠 9월달 상승이 나왔었고 로보티즈도 전 고점 돌파 상승이 나왔는데 그것이 9월달에 나왔었고 넥센 타이어도 전 고점 돌파 9월달에 상승이 나왔었고 이런 부분이 비슷한 부분이죠 지수로 돌아가면 9월달을 보면은 하락 추세였습니다 정말 무서운 한 달이었죠 9월 한 달만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지수가 이렇게 하락한다는 말은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고스닥도 마찬가지고 웬만한 종목들 평균적으로는 다 급락이 나왔다 다 폭락을 했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다 이렇게 폭락을 하는 시기에 어떤 종목들은 반대로 상승이 나온 거죠 이 시장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수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올라가는 종목들 따라가는 종목들이 훨씬 많겠죠 하지만 하락하는 시기에는 거의 대부분이 하락을 하기 마련인데 그걸 반대로 이겨냈다 뭔가 힘이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들어왔고 누군가는 샀고 또 이슈가 있고 시장이 주목을 했고 여러가지 이유가 여기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지수를 이겨내고 전고점을 이겨내고 상승이 나온 종목들이 상승 다음에 또 조정을 거쳐야 되겠죠 이 조정 부분이 자그만 박스권을 만들고 이 바닥을 두 번 세 번 네 번 다져주는 형태가 나온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모토렉스도 내려오다가 여기서 60일 근방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만들어주고 위쪽을 이렇게 자그만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이 부분을 돌파 다음에 또 상승이 나오고 있죠 레인보우 로봇틱스도 전고점 돌파 상승 다음에 60선 근방에서 계속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좀 지켜주고 이런 박스권을 만들어주잖아요 로봇틱스도 전고점 돌파 상승 다음에 상승에 대한 조정 이런 조정을 받을 때 계속해서 내려가고 전저점을 이탈하면 이것은 페이크가 되고 시세가 죽어버리는 형태가 계속해서 나오겠죠 하지만 전고점 돌파 상승 다음에 저점을 올려주는 형태에서 이 평선 근방에서 몇 번이고 계속해서 지켜준 부분 특정 가격대 그 이하로 내려가지 않겠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강력하게 그 의지를 보여주는 형태가 이렇게 계속해서 지켜주는 형태를 보여주는 모습이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에이프로도 전고점 상승 다음에 이 평선 근방에서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는 모습 지금 다른 종목을 찾아보시면 또 다른 종목들을 몇 개에 오늘 하루만 투자를 하셔도 한 5개에서 10개 많게는 20개까지 충분히 찾아질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돌파 다음에 걸리고 올려가는 형태 전저점을 깨지 않는 형태 얘도 이런 모습이죠 그죠 전고점 돌파 밑에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아직 고점을 돌파하자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를 하기 늦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미 시세가 어느 정도 나왔냐 벌써 시세가 20% 이상 나왔습니다 뭐 나는 짧게 먹을 거다 생각해서 여기 사서 뭐 5% 10% 해서 먹어야지 그거는 본인 입장이고 내가 들어가는 시점에서의 생각이지 이미 시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나올 만큼 나오고 있는 거죠 그죠 이미 이전의 매수를 위해서 지금은 분할 매도를 할 시기 있고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몇 번 닫아주고 그 안에 있는 작은 박스의 고점대를 돌파 직전 또는 돌파 이제 막 하는 그런 종목들을 지금은 매매를 고려해야 되겠죠 이런 종목들도 보면 전고점 돌파 다음에 지금 지켜내주고 이렇게 지금 박스권 여기를 돌파 직전에 있잖아요 그죠 자 추천지 아니에요 막 사시면 안 되고 자 예를 들어서 저런 종목들을 지금 찾아보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이전 목도 보니까 다 하락기에 혼자 상승을 하고 내려오고 지켜내주고 이렇게 박스권 이렇게 또 상승 나오고 쉬어주는 구간에 여기 또 지켜내주면 되겠죠 그죠 자 물론 이 안정적인 우상향이 아니라 급등이 나오는 패턴들은 지금 이런 하락장에서는 과도한 하락에 따라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요런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톱텍 계속 내려가다가 갑자기 급등하고 이미시스도 내려가다가 급등하고 뭐 앱클론 내려오다가 갑자기 급등하고 요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요런 모습만 보고 내려가는 것 그냥 잡아버리면은 본인이 여기서 잡는지 여기서 잡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여기서 잡으면은 마이너스 15% 20%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올라간다는 급등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은 기준이 없이 내려가는 건 무작정 잡기에는 너무 위험하다 자 내려가다가 기술적인 급등이 나오는 형태 중에서 그나마 안전한 것은 요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액세스 바이오 같은 형태인데 여기서부터 엄청나게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옆으로 가는 형태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잖아요 내려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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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는데 자 이렇게 지켜내주고 요런 자그마한 박스권을 돌파 근데 이 돌파가 너무 커버리면은 여기서 잡기는 무리죠 그죠 근데 이 돌파가 잡을만한 위치 정도 그 다음에 하루 쉬워주고 얼마 전에 매매한 쏘카와 똑같은 형태죠 그죠 그나마 요런 것들이 좀 안전한데 또 요런 데서 상승 다음에 하루 조정 때 뭐 잡더라도 어쨌든 하락 추세 있다는 것은 우선은 위험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모험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5선 이탈하면 바로 매도한다 요런 기준 없이는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이렇게 내려오다가 걸려서 요런 잡아서 요걸 바라지만 또 밑쪽을 깨버리면 내려가잖아요 그죠 자 이건 결과론적인 거예요 그죠 여기 잡더라도 다시 내려와서 여기 이탈하면 또 내려가는 거예요 결국엔 선전을 할 줄 알아야 의미가 있는 거죠 과돈 하락에 대한 반등은 요런 건 좀 참고만 하시고요 자 워낙 조치안장이 계속되다 보니까 조그만 상승에도 항상 불안감이 있죠 자 오늘 코스피가 갭 상승으로 1.33% 시작을 하고 장중에 밀렸지만 자 이 라인이 어제 가이드 라인이었죠 그죠 여기 고점 때 여기 지지받고 또 장 후반에 급히 되돌리면서 아래 꼬리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여기는 돌파가 안 되었고요 그죠 이제 이 가이드까지 넘어서면은 그 위에 가이드 요렇게 또 체크를 해두시고 이제 21동 평균선을 살짝 돌파를 했는데 21동 평균선 그리고 이 라인 때를 잘 지켜주는지 앞으로 보시면서 여길 또 잘 지켜주면은 많은 하락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을 조금 더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고 다시 이탈해서 이 라인을 이탈하면은 다시 한번 더 단기 조정을 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지수가 내려갈 때 아유 보기 싫다 공부도 하기 싫고 그러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 지수는 반등을 하고 지금 좋은 상승을 꽤 많이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항상 내려가기 전에는 정리를 하고 단기 매매자는 내려갈 때 오히려 공부를 해서 언제 갑자기 반등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또 계속 영상에서 반등 가능성 힌트를 드렸잖아요 그죠? 시윤주씨 영상을 빼먹지 말고 보시면서 언제쯤 단기 반등이 올까 계속해서 노려보신다면 자 이렇게 또 수익을 내는 기간이 분명히 옵니다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잖아요 그죠? 음 분명히 단기적으로 먹을 장은 온다 하지만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단기적으로 짧게 짧게 좀 챙겨 나가시고 지수 하락이 오면은 또 빨리 정리를 할 수 있는 그 마인드를 가지면서 이 단기 반등장에서 좋은 수익 내시길 기원 드립니다 자 내일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